안 봐줘 이제 서브 점점 쎄진다 이제. 이제 안 봐주신대요. 봐주셨다, 이때까지? 장난 아니야. 대박. 넘었어. 못 뛰어. 안 돼! 또 나와.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뛴다. 야, 이거 미치겠네. 이따 미나 써 봐. 미나 써 봐. 팽팽하다.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고. 미나, 화이팅! 화이팅! 아, 미나 이거 절대 질 수 없지. 잘한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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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잘했다, 발리. 싸이스, 싸이스. 정말 어마어마한, 묵직한 돌이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힘들더라고요. 골이 워낙 묵직해서 그런 골은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진짜. 이행태 선수 공은 사실은 묵직해요. 스테이트를 하나씩 가면 돼. 공만, 그리스 공만은 묵직합니다. 공만은 묵직해요. 미나야, 이번에 이기자. 네. 자, 플레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골고루 앓으세요? 저 또 소리, 소리 내는 사람 내야 돼. 안 내면 힘이 안 들어가. 저게 또 리듬이 있어가지고, 저게. 나가라, 나가라. 어이씨, 들어왔다. 나가라, 나가라. 어이씨, 들어왔다. 야! 뭐야? 얼마나 더. 저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저럴 때 있어요. 네, 맞아요. 중심을 뺏겨가지고. 선수들은 막 이렇게 가랭이 뒤쪽으로도 막 받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순환적으로 막 해야 될 때. 아이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 뭐야, 이거는 뭐야. 아니 너무 빠르냐니까. 아니 라켓이 흔들린다고. 어, 그리디. 봐주는 거 없어. 모델이 팀이. 파이팅. 아이씨. 오, 맞다. 오, 오. 잡이란 없다. 잡이란 없다. 잡이란 없다. 잡이란 없다. 아, 스메시 때려. 진짜 잡이란 없다. 마지막에 진짜. 진실이야, 진실. 선수들도 못 받는 코스로 때려보네. 저는 뭐 인내히껏 때려 쳤다고 말이죠. 인내히껏. 스메시 때려. 끝났어. 아니 스메시까지 때려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봐줄 수가 없지, 봐줄 수가 없지. 아, 장난 아니. 봐줄 수가 없지. 10대 4. 이길 수가 없네. 야. 민아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이제 다음번에 뭐 도전 또 할 거야? 안 해. 안 할 거지, 이제? 안 해. 안 해. 안 해. 다음번에. 이제. 우승아.